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요. 박경훈 유튜브가요. 천명! 달성을 하였습니다. 감격의 눈물 보이시나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연말에 오붓하게 영화 보시라고 영화 예매권 2인 세트 5!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먼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또 잊지 말아주세요. 이벤트 기간은요. 지금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 많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천자 발표는요. 다음주 금요일 6시에 할 예정입니다. 담천자 선정 방법은요. 생방송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랜덤으로 추첨해서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천명이 돌파하게 되어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동안요. 구독수가 1부터 1000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층 한층 이렇게 고객님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성장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박경은 실장 유튜브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차량 구매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매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더욱 발전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쭉쭉 이어갈테니깐요. 박경은 실장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cak pet 끝 안녕하세요. 헤곳